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양양수비대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양양수비대 키우기 방치형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 봤는데 바로 한번 해봅시다 게임 시작 닉네임을 입력해주세요 썩소 예 세 글자 이상으로 하라고? 썩소당 안 돼 썩소양으로 해야겠다 아무도 없죠?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석 보상 받고요 고양인 요속이 이 생신 요속들을 잡아버리는 그런 게임이네요 로봇 청소기를 타고 있네 일단 오른쪽 밑에 퀘스트가 있으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공격력을 강화하세요 강화했죠 장비를 소환하세요 이거 뭐 하나 누를 때마다 렉 걸리냐 게임이 일단 소환 아 이 게임 또 낚시 지리게 하네 이만큼 나온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빛나는 것만 나오는 거다 왜 굳이 저렇게 해놨을까 장비 합성 기능도 있어요 아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이거 아유 근데 지금 보니까 장비가 너무 많다 아니 무슨 무기, 갑옷, 투구, 젤리, 탈건, 목걸이 이거를 다 껴줘야 돼? 일단 무기 하나 끼고 오라는 모고, 풍선, 유물, 사료, 신탁 할 게 굉장히 많네요 우편함에 뭐가 이렇게 와 있는데 싹 다 받아버리고 소환 좀만 더 해야 될 것 같죠? 뽑자 와 잠깐만 내가 눈치 깠다 무기 뽑기, 갑옷 뽑기, 투구 뽑기, 젤리 뽑기, 탈건 뽑기, 목걸이 뽑기 이야 이 게임 진짜 안 되겠네 아니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대체 스킬을 소환하세요 소환하자 이렇게 대충 나가고 스킬을 계속 뽑다 보면은 이 뽑기 등급이 올라가서 스킬 추가 데미지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스킬을 강화하세요 강화하자 똑같은 스킬이 있으면은 강화가 됩니다 알아서 쓰는 건가? 아 스킬 알아서 쓰는 거네 이거 괜찮네 풍선을 소환하세요 이건 뭐지? 일단 한번 뽑아보고 풍선 아 이거는 뭐 공격력 증가, HP 증가, 골드 액 등량 뭐 어쩌고 저쩌고 증가 해가지고 아 이거 되게 좋은 거네 여기 밑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풍선은 보유 효과입니다 결국엔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다 풍선을 승급하세요 승급하려면은 똑같은 풍선 5개가 있어야 되네요 뽑아야겠군 뽑자 그 다음에 승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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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이렇게 다 싹 다 해주고요 게임이 근데 퀄리티가 좀 괜찮긴 한데 뽑기하는 거나 뭐 그런 건 좀 극혐이긴 한데 퀄리티는 괜찮네 업적 보상도 있습니다 패스도 있고요 이 왼쪽이에요 이건 뭐지? 츄르 같이 생겼냐? 풀타임이 차면 고양이에게 츄르가 주어집니다 고양이에게 츄르를 먹이면 간식타임 효과가 발동되며 간식타임에 관련된 효과가 적용됩니다 아 그건가 본데? 버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맞네 이거는 구입을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간식타임 패키지랑 광고 제거 패키지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모든 버프가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스테이지 25까지 클리어 하라고 하니까 빠르게 넘기기 전에 채팅 한번 쳐야겠다 안녕하세요 케케케? 하이겐 어 랭킹 296등 어 이거 썩소냥 마음에 드는데 뭔가? 썩소당보다 괜찮은 거 같아 썩소냥냥 냐옹 오케이 25스테이지까지 왔구 토이샵을 클리어하세요 던전인가? 뭐야 1-40까지 진행 후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뭐야 이거? 아 지금 못하네요 자 아무튼 하나씩 대충 살펴봤는데 능력치 증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근데 무슨 단춧구멍으로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던전해서 이렇게 얻는 거 같죠? 그리고 단춧구멍으로 막 이런 식으로 성장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코스튬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바로바로 다 구입을 해줘야겠죠 보유 효과인 거 같아요 아 밑에 적혀있네 모든 코스튬은 보유 효과입니다 이런 거는 싹 다 구입을 해줘야 돼 안 되겠다 이 게임은 현실해도 될 거 같아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 그 이제 뭘 샀냐면은 33,000원짜리 한정 패키지 하나랑 17,000원짜리 한정 패키지 하나랑 55,000원짜리 잼 3번이랑 여기 있던 55,000원짜리 RR 장비 패키지랑 11,000원짜리 두 개의 코스튬 패키지 구입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모든 코스튬 싹 다 구입하고요 코스튬 능력이 전부 다 그냥 골드 획득량 증가네요 아무튼 지금 장비 패키지를 샀기 때문에 RR 등급 장비가 세트로 있을 겁니다 와 공격력 4,000% 증가 갑옷은 HP 2,000% 증가 치명타 데미지 2,000% 증가 공격속도 85% 증가 이동속도 42% 증가 쿨타임 감소 21.3% 어이 마지막 풍선들도 능력이 꽤 좋은데 아까 보니까 상점에서 이렇게 팔고 있던데 유유유 플러스에서 LLL 등급 지급 아 근데 뭐 굳이 살 필요 없겠지 자 하면서 40스테이지까지 왔고요 드디어 토이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제한시간 안으로 얼마나 많이 잡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역시나 맞았네요 게임이 보면은 세트 효과도 있어 아 따로 활성화를 이렇게 눌러줘야 활성되는 거구나 다 보유 효과네요 어우 이 게임 렉 너무 심하다 오케이 RR 등급 세트 효과 적용 받았고 소탄 결과 보상 이렇게 받고 공격력을 1단계 증폭시키세요 증폭 뭐야 2%밖에 안 올라가? 애니몰랜드 1단계를 클리어하세요 던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뭔 스테이지를 어디까지 클리어하세요 최소 2-50까지는 깨야 되네 아이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풍선 패키지 사야겠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좋은 풍선들이 많이 생겼겠지 어디 한번 보자 와 능력체 미쳤는데? 공격력 증가 2만 퍼센트 HP 증가 1만 5천 퍼센트 어이 사기를 잘했는데? 체력 4억에다가 데미지가 32만씩 떠요 지금 심지어 골드로 강화도 안 했습니다 일단 강화해줘야겠다 그리고 지금 다이아가 굉장히 많은데 뭐 해야 되지? 사료는 어디다 쓰는 거야? 아무튼 뽑기나 합시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뽑기 할 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 번에 팍 뽑을 수 있게 해놨네 10번씩 뽑아야겠다 뭐야 이게 10번 뽑은 거 맞아? 왜 이거밖에 안 나왔대? 일단 무기만 계속 뽑을게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되나? 이동 속도를 좀 빨리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탈 것 좀 뽑아야겠다 오케이 한 번에 9,900개치 요렇게 싹 다 뽑아버리고 렉 오지게 걸립니다 와 U등급 나왔는데? 오케이 여기서 스탑 스킬도 좀 뽑아줘야 되나? 만개치만 뽑아야겠다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될 것 같은데? 이미 뽑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괜찮아 퀘스트 보상이 있으니까 일단 싹 다 받아버려 얼마 안되네? 뭔가 다이아 날린 것 같은 기분이랄까? 그래도 U등급 하나 얻었으니까 됐다 이동 속도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네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은 다이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좋은 장비를 얻으려면 근데 상점 보면은 55,000원에 5,000개밖에 안 줘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야? 자 일단 스테이지 진행 좀 해볼게요 현재 58 스테이지입니다 자 현재 2-50 스테이지까지 왔고 한 월드당 100 스테이지까지 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모든 던전을 다 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애니몰랜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돌면은 무슨 공구 같은 거를 주네요 입장하자 여기도 똑같이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어 나 랭킹 좀 많이 올랐겠는데 근데? 이따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3초 2초 1초 땡땡땡땡 보상받고 장난감을 1회 조립하세요 이게 뭐냐? 아 장난감 조립해가지고 공격력이랑 HP를 요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다가 조립 고작 5%밖에 안 올라가? 토이샵 6단계를 클리어하세요 입장 뭐 열쇠가 없어서 안되는데? 어차피 현질에서 마일리지 있으니까 구입해야겠다 내가 봤을 땐 이게 많이 필요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살게요 그냥 다 살까? 오케이 엄청 많이 사구 바로다가 토이샵 투게즈 오케이 끝나구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소탕을 시킬게요 오케이 열쇠 다 사구 바로다가 성장 들어가서 수습대원 와 그 다음에 못하네 너무 많이 필요한디 데미지 좀 세졌을라나? 토이샵 6단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여기가 굉장히 빡세거든요 입장 요렇게 하면은 이거 봐 야 체력이 무슨 4억이야 여기 있는 애들이 와 너무 빡세 너무 빡세 3초 2초 1초 땡땡땡땡 별로 잡지도 못했네 다른 던져 한번 해보자 토이드래곤 아 이거는 데미지 얼마나 많이 넣었나 그거구나 그러면은 하기 전에 강화부터 하고 들어가야겠다 오케이 강화 많이 해줬고 바로다가 토이드래곤 입장 자 과연 와 잘 만들었는데 시작부터 데미지 74억 요렇게 넣고 시작하고 크리가 잘 터져야 되는데 시간이 근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? 150 뭐 왜 이렇게 많아 시간이? 아 근데 토이드래곤의 데미지가 점점 세져가지고 그 전에 죽을 것 같긴 하네요 천억까지는 데미지 못 넣을 것 같죠? 뭔가? 아 이제 슬슬 HP가 빨리 달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간이 너무 많아요 아 이제 몇 대 안 남았다 아 이제 몇 대 안 남았다 안 돼 두 대 세 대 이 정도면 근데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데미지가 469억 랭킹 보면은 엥? 나 20등이긴 한데 아니 무슨 경단 위로 넣었어 이거를? 어떻게 했대? 자 그 다음 가구 습격 한번 해보자 이건 뭐냐 가구들을 그냥 때려 부수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끝났고 어 돈 많이 주는데 자 다음 쥐자비 알바 아 여기서 치즈를 얻는 거구나 입장하진 쥐만 나오나? 어 맞네 이 치즈가 있으면은 상점에서 요렇게 치즈 상점 들어가서 입장권이랑 교환할 수 있는데 너무 비싸다 이거 밸런스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전전 난이도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낮출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케이 끝나고 스테이지 꽤 많이 왔는데 랭킹이나 한번 보자 보면은 오 40등 아직 멀었네 완전 시간 싸움이구만 누가 먼저 시작했다 그 싸움이네요 룰렛도 있었네 아 근데 뽑기 하려면은 무슨 티켓이 10장이 필요해요? 어차피 다이아 남는데 뽑기나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무기 뽑기에다 다 써버려야지 한 번에 많이 뽑을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어서 좋네 퀘스트로 다이아존 수급한 다음에 와 한 번에 몇 개를 뽑는 거야 자 이렇게 뽑으면은 와 유등급까지밖에 안 나오네 장비 일괄합성 이렇게 해보면 유등급 장착해주고 아니 이거 신탁은 뭐야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? 유물도 있었잖아 와 유물뽑기가 있었네 아 그리고 사료로 공격력 증가시킬 수 있구나 한 번 사볼까? 마일리지 좀 남았을 텐데 이걸로 갖다가 기본 사료 이렇게 하나 사고 아이 뭔가 좀 아까운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다이아를 괜히 저기다가 써버렸네 사료 강화 한 번 하면은 와 공격력 100% 증가? 다이아 제대로 날렸네 이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경단위를 갔구나 데미지를 드래곤 입장권 하나 산 다음에 다시 한 번 해봐야겠다 입장하면은 아까 469억 넣었었거든요 요번에는 얼마나 넣을라나? 그렇게 생각보다 막 데미지가 많이 늘어나네 뭐냐? 요번에 1000억 넘겠는데요? 하는 거 보니까 오케이 신기록 돌파했고 1000억 돌파 아 근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바로다가 사망 최종 데미지 1247억 랭킹 19등 아 이거 다이아만 제대로 썼었더라면 그래도 한 1조까지는 넣었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좀 아깝다 경단위는 근데 어떻게 했냐 이거 진짜 저거는 게임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양양 수비대 키우기 방치형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 번 해봤는데 어 이 게임 괜찮기는 했는데 일단은 게임 렉이 좀 걸립니다 아 그리고 뽑기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좀 별로였어요 지금 보니까 오라 시스템도 있었네 이거 강화할 수 있는데 무슨 가로 같은 걸로 이렇게 강화를 해주네요 결론은 게임이 막 그렇게 재미없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래도 몇 개 있었다 양양 수비대 키우기 방치형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 네 양양 수비대 키우기 방치 그럼 그럼 지금 제가 감사합니다.